안녕 친구들 조명광이에요 오늘은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해볼까요 1. 여기를 꾹 눌러요 2. 누른 다음 이렇게 해요 해놓은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아 쓰러졌다 아 쓰러졌다 어? 어?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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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른쪽으로 왔어요 어? 어? 어때? 여러분 다 꺼져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얘입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오 다 날라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얜 잘 하늘 높이 안 날아가네 엄청 힘들게 좋아왔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